오늘 나를 너무 잘 잡았네요. 럭키네요. 럭키 품킹. 순천이 또 웹툰의 도시라는 거 아십니까? 일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고 하거든요. 과연 이 순천 왜 와서 머물고 살고 싶은지. 순천이 그 정도 매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순천에서 평생 살아도 되겠다고. 근데 서울 사는 데 모르는 게 있어요. 내려와 살고 싶네요. 음, 음, 음. 야, 이거야, 이거. 순천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